안녕하세요 여러분 힐링아로마의 강민서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알려드릴 소식은 내 몸 알아가는 시간 해서 온라인 아로마 교육에 대해서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지난주부터 그러니까 그 전에는 5월달까지는 수요일날 진행되던 내 몸 알아가는 시간이 지난주 6월달부터는 화요일날 진행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내일 저녁 6월 9일 밤 9시에 진행이 될 겁니다. 온라인 교육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휴대폰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줌이라는 어플을 깔아 놓으셔서 기다리시면 되고요. 노트북이나 컴퓨터로 하실 분들은 줌이라는 사이트에 접속해서 기다리시면 되는데요. 자 내일 주제는 뭐냐면요. 내 마음을 아시나요? 하는 개념의 눈 건강에 대한 것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심리 상태를 알려고 하면 눈을 보면 알 수 있다. 또는 거짓말을 못하는 것은 눈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그래서 눈이 굉장히 우리 얼굴 이 페이스 부분에서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데 눈이 예쁜 사람을 보게 되면 많은 분들이 아 정말 예쁜 것 같아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눈이 아주 맑고 예쁘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일단 우리가 눈을 건강하게 만들어야 맑고 아름다운 눈이 되겠죠. 그래서 이 눈 건강에 대한 것을 내일 저녁에 아로마 오일 교육 시간으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눈은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며 아로마 오일을 어떻게 적용을 해서 눈 건강을 지킬 수 있는지 내일 저녁 밤 9시에 진행을 할 거고요. 온라인으로 진행을 하니까 신청을 먼저 하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가 상세 보기란에 신청하는 방법 링크를 걸어드릴 거고요. 또 그 링크로 클릭해서 들어오시는 분들을 한해서 내일 밤 저녁 8시 반에 들어오실 수 있는 링크를 제가 알려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눈이 지금 건강할까? 나의 눈이 지금 행복할까? 라는 것을 내일 저녁 시간에 저와 같이 공부도 하고 소통을 하면서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지기로 해요. 제가 밑에 상세 보기란에 링크 걸어드리고 연락처 남겨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내일 저녁에 뵙기로 해요. 여러분 내일 저녁 꼭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Mar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